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에서 온 이스라 라고 합니다 지금 돈육사로 일하고 있고요 뭐 유튜브 취미로 채널 하고 있어요 평생 한가지 색 옷만 입어야 된다면 빨간색 파란색 학교 다닐 때 더 싫어하는 수업은 수학 과학 좀 더 싫어했는데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 겨울 여름 하나만 마실 수 있다면? 콜라, 스프라이트 콜라 콜라 중에서도 펩시, 코카콜라 코카콜라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과 산다? 예스!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코미디 영화, 액션 영화 코미디 영화 츄라미 튀김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고담백입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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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랑 고양이 중에 하나로 태어난다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너무 귀엽고 밖에 안 나가고 먹고나 자요 그냥 24시간에 16시간에 자고 그냥 일어나서 먹고 얼마나 재밌는 생활이잖아 평생 명품 무료, 평생 음식 무료 평생 음식 무료 이거 근데 좀 뻔했어 스트라스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몸무게 20kg 찌기 몸무게 20kg 빼기 20kg 빼기 싫어요 이미 통통해졌는데 치도때도 없이 거짓말하는 친구 치도때도 없이 화내는 친구 치도때도 없이 화내는 친구 치도때도 없이 화내는 친구 거짓말하는 친구 싫어요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